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입니다.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1년여 전 했던 인터뷰를 보도합니다.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가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대접했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입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터뷰 대가로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준 혐의 등입니다.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주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두 사람 간 동거래 성격과 김 씨가 설립을 제안한 100억 원 규모 언론재단도 허위 인터뷰 대가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